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킬러 문항을 잡는 송강균입니다. 그런데 제가 킬러 문항을 잡았는데요. 킬러 문항을 공부하다 보면 킬러 문항을 잡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학생들을 잡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다 쓰러지는 거 보니까 결국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 학생을 잡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망을 가져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성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도망간 곳에 천국은 없다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누구나 힘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고 피한 다음에 나에게 오는 대가가 엄청나게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망가기보다는 저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 킬러 문항 강의는 제가 EBS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자고 기획을 하고 했던 이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재작년에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풀이라는 강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양한 형태의 풀이를 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의 안들을 제시해서 했었는데 여전히 이런 어떤 킬러 문학 강의는 넘사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포기하고 극소수의 학생만 관심을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EBS는 그동안에 최상위 문제를 다루어서 강의로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EBS는 가도 들을 게 없는 강의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팽배했고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이 좀 적은 편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킬러 문항 EBS도 있다는 걸 좀 입세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소문을 내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 클릭을 해야 또 그 다음 강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뭐 못하는 잘 말 실수를 보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요. 별로 잘 클릭을 안 해요. 댓글도 잘 안 씁니다. 왜 지할 일이 바쁘거든. 하긴 뭐 이해 갑니다. 다른 거 뭐 하고 있을 시간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학생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푸는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보통 킬러 문항 그러면 어떤 걸 말합니까. 21번 29번 30번입니다. 이 세 개의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이 세 문제가 난이도가 꽤 높다. 그 말은 정답률이 낮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낸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출제자들이 약간 게으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으르면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킬러 문항의 주된 테마를 딱 세 개로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미분 적분 벡터로.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평범하게도 되고 이쪽만 깊이 있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미분 적분 벡터라고 하는 것은 현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로켓을 날리고 모든 AI니 뭐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 안에는 모두 다 미분 적분 벡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 개하고 경쟁을 하거나 할 때는 다른 과목은 좀 못해도 좋은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뭔가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 몰라도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예 이걸 포기해 버립니다. 실제로 대학생들 중에서 미분 적분 벡터를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학까지 와가지고 이과 학생이 모른다는 게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은 킬러 문항도 잡고 대학에 가서도 전공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1강, 2강이라고 해놨는데 1강, 2강만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강좌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2019년 지금은 2019년이니까요. 3월달에 시험을 보는데 이때는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21번하고 30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9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29번 벡터 문제는 이때는 시험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21번하고 30번인데 하나는 미분, 하나는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소개하면서 이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문제에다가 이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이 난이도가 좀 쉽다고 생각하면 한 문제를 더 만들어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연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21번 봤던 시험 문제의 유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30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하나는 기출 유사 문제로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쉽다면 그냥 패스하겠지만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바로 이 킬러 문항 기반의 또 새로운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 강의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이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 큰데요. 이 두 개의 세트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21번 기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은 들겠죠.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나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오랫동안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죠.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반복을 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책은요. 이천 십팔 학년도 이전에 이천 십팔 학년 전에 나왔던 문제만 교재에 포함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에 이천 십구 학년도 나온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갈 리가 없죠. 왜 이미 나와버린 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이 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바로 이비에스 킬러 문항 강좌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강의를 들어보시면 나 이제부터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킬러 문항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화무맹랑한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떤 어떤 흐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거예요. 그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킬러 문항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일 프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일 프로 사 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